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엑스플로어 2018일 제주 선교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된 이번 선교대회는 제주도의 선교 유적재를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등 보금화율이 가장 낮은 제주도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WCC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이 열려 남북한 교회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WCC 아시아회장 장상목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대회 개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됩니다.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과 삶의 밸런스라고 불리는 워라벨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소확행의 이슈인 요즘 주 50시간 근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꼭 챙겨할 것은 외적 시간의 균형만이 아닌 질적인 삶의 조화일 텐데요. 무엇보다 신앙과 삶의 균형이 질세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지난주 제주샛별로룸에서 엑스플로 2018 제주선교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낮은 보그마율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 땅에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해달라는 대학 청년들의 간절한 찬양과 기도, 섬김이 이어졌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개가 집회 현장을 가득 메웠지만 학생들의 열정은 날씨에 굴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대학 청년들의 모습이 제주샛별로룸 현장에서 장관을 이룹니다. 이기풍 선교사를 통해 전해졌던 보금이 제주 땅에 닿은 지 110년. 그러나 섬 전체를 아우르는 무속신앙과 10%도 못 미치는 보그마율, 그리고 4.3 사건의 아픔이 제주에 남아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제주 성도들과 전국 CCC 청년들은 이곳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며 기도와 섬김을 통해 제주 땅의 아픔이 거치고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함께 소망했습니다. 제주 시민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더욱더 제주 시민들이 아픔을 좀 더 내려놓고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보금을 전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진짜 회복이 일어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이 아직도 제주도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모두 다 하나님 명접하고 만약에 잊혀졌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이끌어간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는 제주 성도들과 CCC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자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를 품고 또 조국을 품고 세계를 품고 우리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도전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세상하고 똑같아진다.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원초적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진짜 적나라하게 헌신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선교 박람회와 제주미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새별오름에 함께 설치된 선교 박람회에서 26개국 67개 부스를 돌아보면서 선교 비전을 품는 한편 제주도 해변 전역을 돌며 해안가를 청소하고 제주 땅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직접 제주도 땅을 보고 제주도 사람들이랑 같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었고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주미션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의 섬김도 더 기대됩니다. 민족 보그마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 CCC. 이번 제주 선교대회는 대학 청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의 보그마를 책임질 젊은 기독인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언어도, 생김새도, 문화도 다르지만 아시아 보그마를 향한 사명만큼은 너무도 닮아있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공산당원인 조부모를 둔 란치장애. 기독교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행해지고 있는 베트남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오히려 점점 커져갔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혼자 공부해 주변 친구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그녀는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양평에 위치한 대한수도원에서 열리는 2018 아시안 청년 캠프에 참작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기독 청년들은 약 200여 명에 달합니다. 언어와 문화, 심지어 예배드리는 방식도 모두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꿈의 교회와 서정감리교회 등 한국교회가 후원하고 해외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선교사들이 참여해 마련한 집회에서는 김학종 목사의 설교, CCM 콘서트, 달란트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의 체험을 해서 각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의 전도자로, 십자가 용사로 진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기독 청년들은 집회 기간 한국교회들을 방문함으로써 뜨거운 예배와 찬양을 경험했으며 한국의 주요 명소들을 탐방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직신학자 서철원 박사의 저서 서철원 박사 교의신학 전집 출판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한 세해된교회 소강석 목사와 예장합동 전개헌 총회장 등의 스승이기도 한 서철원 박사는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에 도움을 주고 현대신학의 공격에서 정통신학을 지키기 위해 저술했다고 지필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저서는 신학서론과 하나님론, 교회론 등 7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준비위 측은 창세기부터 요한기시로까지 성경 전체를 일목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신학의 모든 것을 망라했다고 말했습니다. 광고를 통해 보금을 전하는 사단법인 보금의 전함이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에 앞서 열린 선포 예배에서 보금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캠페인이 처음으로 열리는 경상지역은 130년 전 한국 선교를 시작했던 역사적인 장소이지만 현재 보금화율은 최저 수준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침체됐던 거리 전도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7월 한 달간 부산을 시작으로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제주권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은 지역 주요 장소와 교회 외벽에 보금 광고가 걸리게 되며 매주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서 거리 전도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교회 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자리에서 남북교회와 세계교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한 WCC 아시아 회장 장상목사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CC 아시아 회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한간에 WCC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WCC가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중앙회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WCC는 영어로 약자로 WCC이고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탄생된 것은 1948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또 유엔이 창설될 적에 이 세계교회협의회도 탄생됐습니다.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기독교 교회가 상당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치해야 하겠다. 그래서 교회 일치를 목적으로 1948년에 147개 세계교단들이 모여서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7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45개 교단, 120개 국에서 그리고 약 6억에 가까운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속혀 있습니다. 금번에 WCC 중앙위원회가 스웨트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회의는 언제 열리게 되고 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중앙위원회는 2년마다 모입니다. 2년에 한 번씩요? 총회가 모이지 않을 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네바에서 중앙위원회가 모였고 이번 중앙위원회가 각광을 받은 이유는 첫째는 이번이 WCC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7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 결과 교황이 오셔서 축사를 하시고 교황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또 축하하는 행사가 많았는데 우리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북에서 조그련 대표 그러니까 조선기독교연맹 대표 4명이 와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이 거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하던 많은 분들에게 상당한 감흥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이번 총무인선위원회 부산장신대 배현주 교수가 인선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 총무인선위원회를 뽑을 때는 나라별 대륙별 안배를 하나요? 좀 합니다. 좀 하는데 2단계에 걸쳐서 인선위원회를 결정하는데 처음에는 중앙위원들 150명이 다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나오면 그게 150명이 투표하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위원회 가져가서 실행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남녀도 조정하고 대륙별 분배도 조정하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 배 교수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더 관심을 모았던 건 차기 총무로 여러 후보들이 거론됐는데 그중에 한 사람 우리나라의 금주섭 목사가 총무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떻습니까? 닥터 울라프 투베이트가 내년 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내년 말로 임기가 끝나니까 차기 총무를 인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래서 인선위원회가 결정이 된 거죠. 여러 사람이 나오겠죠.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금주섭 박사가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분이 10년 넘게 WCC에서 세계선교대회의 국장으로서 선교국장 역할을 잘했죠. 예선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있었던 아루사 선교대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지도력이 발휘된 셈이죠. 입증이 된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성격이니 헌신이니 이런 것도 있고 70년의 역사 가운데서 아시아에서 한 번도 총무를 못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시행위원들이 아시아도 좀 생각해보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대해보고요. 특별히 이번에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 아니었습니까?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세계교회협의회가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아주 지속적으로 정성껏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남북관계가 단절되었을 적에도 세계교회협의회는 남과 북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세계교회협의회 지도자들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 대표와 또 세계교회 지도자들과 합쳐서 소위 에큐메니컬 포럼, 한국에 대한 에큐메니컬 포럼이 형성됐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북한에서 대표가 4명이 왔고 그리고 총회가 끝난 다음에 이틀간 한반도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에큐메니컬 포럼이 열렸습니다. 별도로 열린 거군요. 별도로 이틀간 열렸습니다. 거기서 한반도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흥분했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느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기도와 교류, 교육 이런 문제가 주로 다뤄졌는데 교류는 이제 서로 오고 가야만 이해가 넓어지고 또 화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교류의 기회를 만들자고 해서 아마 한반도 평화대회를 내년 정도에 한반도 평화대회를 열자고 그러고 있고요. 또 8.15 행사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또 한국 NCC는 NCC 총회 때 북한 대표를 초청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등등이 논의됐습니다. 조선 그리스도교연맹의 참석은 WCC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북측 초청 배경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WCC에서는 언제나 초청하고 싶죠. 그러나 북한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적이 많았죠. 그런데 여부에는 흔쾌히 왔습니다. 흔쾌히 왔고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명철 위원장이 지도자인데 그분이 피아노를 잘 치고 찬송가를 그렇게 잘 불러요. 그래서 남쪽에 오면 찬송가 좀 많이 부르라고 그랬죠. 그렇군요. 사실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만난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입니다. 그 이전의 분위기와 좀 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르죠. 우리는 이제는 한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한방향으로. 평화의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북 따로 남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한방향으로 간다 하는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희망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걸 듣는 것만으로 참 저희들이 감동이 되고 희망이 생기는데요. 남북교회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를 통해서 희망을 보신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이런 부분은 남북교회가 정말 더 노력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북이 아주 절벽같이 막혀 있다가 틈이 보이면서 남북이 오고 가는 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길이 언제 활짝 열리고 그 길이 얼마나 평탄할지 그건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역사의 발전을 지켜봐야 하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그런 즐거운 현상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내부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북한 동포도로 우리와 하나 되자 소리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 남쪽에 있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교회 이질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북한교회와의 접점 어떻게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허용하면 올라가서 교회 세우는 거 좋죠. 좋은데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질적인 면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보금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보금의 힘이 우리의 이질적인 요소를 극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은 하시긴 했는데요. 이번 포럼에서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세계교회 지도자들도 같이 모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또 카나다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북한 대표들과 함께 남한 대표들과 함께 세계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반도 평화대회를 개최하기를 원합니다. 한반도 평화대회요. 그것을 금강산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로 오고 가야만 자주 오고 가야만 길이 닦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오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책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북이 화해의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아주 마음을 비우고 용서하는 훈련, 화해하는 훈련을 좀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오고 갈 적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청을 주셔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터키 남북 통일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